한주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어떻게 잠 좀 잘 주무셨어요? 뉴욕증시가 올라야 했죠. 다행히 한주 기준으로 5월 이후에 첫 주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80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요. 거래량도 크게 올랐고요. 나스닥은 3.34% 상승한 11,607회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도 3% 이상 상승하며 지난주 약세장을 벗어나는 듯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1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다음 주에 변곡점이 될 텐데요. 국내 증시. 이틀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운 증시가 주말 앞두고 상승세로 터냈습니다. 기관을 중심으로 강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2%대 반등을 보였죠. 그간 금리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랐습니다. 코스닥은 5%나 상승했습니다. 700선이 깨질 수도 있다고 분석한 증권사도 있었는데 일단 시장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실감을 한 참 어려운 한주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번 주에 흘러내리던 증시가 반등을 하며 금요일을 나타냈고 또 뉴욕 증시가 주말에 크게 오르면서 다음 주의 시장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분석,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해드릴게요. 01786-102-1023번, 013-3366-8200번으로 문자메시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M2NW 어드바이저,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주 의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 좀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약세장을 좀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주 좀 쭉 정리를 해드려 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주식을 싹쓸이 하자. 이번 주 폭락 나왔죠. 역시 폭락 나올 때 싹쓸이 하자 이거예요. 그만큼 이제 폭락이 나와야지 주식을 싹쓸이 할 수 있지 이번 주에 폭등이 나왔으면 싹쓸이 하자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바닷건에 들어올 때 위험을 무릅쓰고가 아니고 오히려 바닷건에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음선, 월봉상 대음선이 나올 때 그럴 때가 항상 기회였거든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17년도 때 미국 긴축 이외에 2018년도 때 대음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항상 대음선 나오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이슈는 개인들의 투매 코스닥 쪽에 거의 뭐 5천억 가까인가요? 대규모 투매가 나오면서 지수 급락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투매가 나올 때 어제는 외인 기관들이 또 쓸어 담았죠. 개인들은 이제 파승 상품, 옵션 동향 쪽에서도 풋을 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개인들이 풋옵션을 대량 매수세가 좀 얼추 떨어진 다음에 이어지다가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외인들이 콜 매수하면서 쭉 대규모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개인들은 뭐 옵션 동향 쪽도 쪽박이 났죠. 그만큼 이제 CFD 계좌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레버리지가 높아요. 거의 1억 정도 이제 돈이 있으면 10억 가까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계좌다 보니까 대부분 삼성전자나 뭐 다른 중성주 같은 경우도 조금만 떨어져도 좀 많이 자기 금액보다 많이 투자한 이제 투자자분들은 계좌가 잘못하면 이제 박살이 날 수도 있죠. 신용치가 지금 최저치까지 급감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개인들이 좀 항복하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순매수로 코스닥을 대량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제 미 증시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이 나타났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매수 주반에 기관 외인들이 싹쓸이했다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견조하게 이제 더 이상 이제 크게 폭락은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좀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제가 이슈 중에서 종목 중에서 이거를 좀 설명드려보려고요. 지수가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런데 이 신한인터택은 급등 랠리가 나왔어요. 상가를 들어가면서 스마트 글라스 쪽에 이제 필름 양산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오늘 제가 종목 관심주로도 제가 쭉 설명 들어볼 생각인데 이 신한인터택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이 대기업 결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믿을 만한 회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취이 또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주 핫 이슈 종목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숭이 두창 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WHO에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한 명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지금 우려할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기중 전파 감염이 크지는 않는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코바이오매드 급등 말고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핫하지가 않아요. 미코바이오매드도 단기 과일권에 좀 진입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런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배터리 쪽과 반도체 쪽 이런 쪽을 조금 더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못 갔던 업종들을 하반기 봐야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업종을 하반기에 또 간다라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AI 반도체를 정부에서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반도체 인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킬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간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반도체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삼성전자 같은 지금 글로벌 기업을 이 인력만 양성이 잘 되면 두 개 정도 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술은 그래도 초 1,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재용 회장이 8월 전후로 해서 사명 가능성도 있고 하반기 대규모 M&A 발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역시 IT 업종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배터리 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단방에 해결해 줄 중요한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죠. 이게 앞으로 시장에 큰 화두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IT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쪽 그리고 하반기 삼성전자도 로봇 이런 부분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중요한 구간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흘러내리던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정말 정을 떼고 손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희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냐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분석하세요? 네. 저는 일단 상상은 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의미 있는 수급 변화와 함께 반등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식 투자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잠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낯삭 차트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최근 근래에 들어서 낯삭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최근 근래에 들어서 아마 근래에 들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쭉 차트를 길게 띄워놓고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거래량이 거의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바닥에서 720선 아래에서 터진 거거든요. 위에서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720선 부근에서 아래에서 우아양 쓰리 바닥 패턴이 살짝 추세가 이탈되고 꽁무니 뺐다가 들어올리고 나서 우아양 쓰리 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쭉 급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MACD가. 그래서 주봉상 이번 주부터 이제 5주선 회복되고 이번 달부터 월봉상 이 장기 60결의 평선 중장기 지지권을 지지받고 밑골을 길게 달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낯삭 의미 있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의미 있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숙지를 하시고 지금 바닥이 아닐까? 아니면 꼭 다시 또 이제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일단 지난주에 미국도 의미 있는 반등 국내도 의미 있는 반등 의미 있는 반등이면 이제 폭락에 대비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시 저가 매수기를 집중적으로 계속 노려보는 전략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낯삭은 역시 이 하단 추세가 지지권이다. 1만 600포인트 때가 지지권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2,300포인트 때가 강한 하반경직을 보여준 만큼 그 라인 때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지금은 거기 라인 손절가 저가 매수기회를 계속 집중적으로 내려올 때만 노려보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곱이 크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여름철 휴가를 너무 멀리 떠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망보다는 팩트를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주식 삭슬이 이 시간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급락했을 때 지난주 그 두 종목이 아마 빛을 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월화가 변곡점이 될 텐데 더 주요한 사항은 오늘 공개 방송 9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하시면 주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싹쓸이 포착 강의 주식 삭세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강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주식 삭슬이 오늘 기법 강좌 준비해 왔는데요.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해외 증시가 다우 증시가 800포인트 폭등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저는 오늘 새벽에 잠을 푹 잤습니다.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워낙 수급이 좋았어요. 주말이 있기 전에 국내 증시 수급이 워낙 좋았고 워낙 최근 들어 중국 증시의 움직임도 견조했어요. 거의 큰 위기다라고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 증시만 투매가 나오고 중국 증시가 굉장히 안정세를 찾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종목 증세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놨더니 눈이 아프네요. 약간 눈물이 고이는데 그만큼 최근 들어 제가 집중해서 모니터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위기인가 아닌가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수급 동향을 보고 끝났구나. 그래서 저는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급락 나올 때 완전 개인대로 투매가 나오는 그 목요일날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급등에 성공을 했죠. 이제 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 삭스리 상반기 때 좀 대박 터졌던 올라갔던 종목들 세 개를 지금 꼽아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방송 말미에 준비한 종목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됩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 독점 기술 확보 주식 삭스리 대박 수익률 종목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 기업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하인크 코리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모바일 결제 분야 쪽에서 독보적인 재료와 함께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그만큼 이 키오스크가 없어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결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글로벌 기업하고 협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블, 디즈니, 삼성전자, 카카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800원대에서부터 봤는데요. 주식 삭스리 방송에서 설명드린 건 3,000원대 언저리여서 설명을 좀 들었었죠. 최고가 기준 440%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꾸준하게 1만 5천원대, 1만 4천원대가 지지권이다. 여기가 깨지면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경계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도 없이 말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 미끄러지잖아요. 주식은 바닥에서 싹쓸이 하는 거예요. 중간이나 꼭대기에서 싹쓸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도 바닥에서 싹쓸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률이 나온 거고 쭉 지하실까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행사를 하고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그리는 거죠. 올라가면 하산을 해야 돼요. 산.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또 내려와야 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인데 주식 투자도 올라갈 때 봐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산에 결국에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상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쉴 때 대부분 그럴 때 많이 걸려요. 쌍봉시원할 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럴 때는 싹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서 잠시 쉴 때 매도 기회를 주잖아요. 그럴 때 꺾일 때 매도를 해야 돼요. 반대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험될 때는 싹쓸이 해가지고 막 초기 얘기가 나올 때. 세력들이 아직 팔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한기쿠코레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해당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440% 상반기 거의 최고 상승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현대사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DY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이 DY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사상 최대 거래형 터지는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할 때 12월 24일 날인가요? 23일.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100% 랠리가 나왔어요. 왜 설명드렸느냐? 사상 최대 거래형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시 세계 최초로 현대차랑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다. 내년도에 현대차가 아이오닉5 로봇택시 상용화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한 거예요. 왜 안 보겠습니까? 봤기 때문에 이게 100%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위에서 최대 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징역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무조건 최대 주주 물량만 매도치고 나갔으면 안 좋죠. 쭉 조정받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나서 제3자 누군가에게도 징역했다는 건 앞으로 그 기업의 미래에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에서 전략 매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기 고점이 그래서 만 원대, 만 천 원대라는 거예요. 이제 또 싹쓸기법상 722선 부근까지 왔죠. 여기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 최고 기회였죠. 여기를 안 깨잖아요. 대세 상승의 기준점을 안 깨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 부근에서 항상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데 야, 이거 밑으로 한번 떨어지면 기회일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도에 자율주행, 현대차, 아이오닉5, 로드택시 재료 나올 거고 지금 3분기에는 모빌아이가 상장이 임박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쪽의 관련주들이 아마 3분기를 또 주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알짜배기로 갖고 왔습니다. 핵심 아니면 안 봐요, 저는. 독보적인 재료와 함께 핵심적인 재료 아니면 안 봅니다. 이것도 너무 독보적인 재료였어요. 그래서 좀 봤던 거고 이제 바닥 시연하고 다시 또 올라간 것 같아요. 자회사 DY 파워도 있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수협 종류도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서는 싹쓸이 하시면 안 됩니다. 바각에서 좀 내려올 때 싹쓸이 하셔야 돼요. 720선 기준점 그 밑으로. DY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맥 같은 경우 스맥 같은 경우도 제가 6월 3일 날 여기서 설명드렸는데 아마 6월 2일 날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했기 때문에 6월 2일 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맥은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나서 6월 2일 2200원 때였어요. 3500원까지 갔죠.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 폭락 정세 속에서 이거는 유일하게 잘 견뎠죠. 물론 고점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2200원 대비 아직도 30%의 상승률이 나와 있어요. 아직도 상가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2200원 때에서 보신 분들은. 그래서 스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여기에서 이제 시연이 됐는데 스맥 같은 경우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연되고 있어요. 너무 차트가 이쁘죠. 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 때 여기 그 다음에 대폭등할 때 그 전달을 보면 그 전달에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거래량이 경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12행사를 했었어요.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대규모로.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도 12행사죠. 12행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쁠까요? 다른 쪽의 재료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뭐든지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 최근 2, 3년 동안. 대표이사 요즘에 한 얘기들을 보면 3년 동안에 계획된 적자였다. 올해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얘기한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꾸준하게 2, 3년 동안 12발행을 했어요. 이자율 0%로 자산운용사 쪽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에 버금갈 정도로 수백만 주. 그러면 이자도 안 받고 수년 동안 지분투자를 했는데 대표이사 2020년, 2019년도 때 2021년도 2020년, 2021년도 6만 주씩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5만 주, 6만 주. 그러니까 이제 1억씩 이상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자사주매입도 저 3천 원대에서부터 해서 꾸준하게 자사주매입을 했었어요. 자사주매입 대표이사 매수세. 이자율 0%로 수백억 정도 12발행을 이뤄냈다. 그런데 여기서 12행사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사상 최대 거래형이 터지는데요. 저 2013년도 때처럼 로봇 쪽에 독점적인 재료가 있죠. 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쪽이랑 로봇 자동화 사업을 추진한다. 쉬운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테크 쪽에서 분사돼서 나온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신뢰성이 높은 거죠. 그런 얘기가 현실화되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금속 3D 프린터 AR 진강현실 기술도 확보하고 스마트 그리드는 한전 쪽이랑 해외 라오스 쪽에 전략 쪽 쪽에 이미 수년 동안 시범 사업과 함께 올해 하반기 봉계약을 추진한다. 이런 재료와 함께 역시 움직입니다. 국내 이제 로봇 관련 회사 중에서 매출이 천억 이상 나오는 기업이 그게 좀 드물거든요. 유일하게 거의 또 나오는 기업 중 하나죠. 이런 차트를 딱 보고 있으면 아 너무 이뻐요. 올라가서 이쁜 게 아니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랑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다른 거 없어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밀집 국면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죠. 이미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이미 정상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정상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하늘 끝까지 하지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얼추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주식을 바닥을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런 거를 돈 내야 돼요. 여기가 바닥일까 저기가 바닥일까 여기가 바닥일까 저기가 바닥일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식 싹쓸이라고 외쳐댄 거죠.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폭락을 해도 그런데 만약에 증시가 여기가 꼭대기일까 조금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중간에서 매수를 해서 잠깐 맛보다가 꼭대기에서 꼬꾸라지면 평생 회복이 안 돼요. 10년, 20년 동안 아예 주식 투자를 접어버려야 돼요. 특히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는 업종이다 보니까 신약 개발하는 업체 잘못 꼭대기에서 접근해다가 8만 원, 9만 원, 10만 원짜리 그러다가 반토막 나잖아요. 평생 회복되는 경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 개발은 확률적으로 거의 성공하는 기업이 전무해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 거의 없죠. 바이오 시밀러가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예요. 셀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거의 조단위 가까이 영업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신뢰감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확률적으로 임상 2상 삼성 들어갈 때 확률이 60%가 넘어가요. 복잡이다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가 임상 1상 들어가다가 3상까지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가서 올라가다가 꼬꾸라죠. 그래서 진짜 자기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이오 바이오 쪽은 손을 안 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래량 그리고 역시 이 평소는 밀집 국면 아직 산에 안 올라갔을 때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그리고 역시 누가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 기업을 수년 동안 얼마만큼 이 회사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접근했느냐 자사주 매도를 맨날 하든지 아니면 올라갈 때 임원들이 막 잔뜩 팔아먹든지 아니면 뭐 CBD 발행을 했는데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안 좋은 조건으로 계속 발행을 했다든지 왜 CBD 발행한다는 것도 다 부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CBD 행사를 할 때는 이제 재무상태가 좋아져요.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CBD 행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없다는 거죠. 회사 재무상태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스맥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인크코리아 400% 올라갔죠 오늘. 올해 하반기에도 이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하반기 끝까지 도전하시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간 베스트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니 싹쓰리 기법강의 함께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고 더위도 좀 때이르게 나타나면서 마음까지 좀 더 푹푹 찌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번 문자메시지도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0133366-8200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전화연결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연결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어떻게 주말해요? 네, 네 네, 상담해드릴 종목은 어떤 걸까요? GSE요 GSE,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실까요? 7,500원이고요. 40%요. 아이고 네, 7,500원의 매수가 언제쯤 하실 걸까요? 어, 한 두 달쯤 된 것 같아요. 두 달이면 그렇게 크게 안 됐는데 네 40%나 비중이 들어가 있고 처음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때 아무래도 전쟁이시기 때문에 천연가스 폭등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고 유럽의 가스 공급 위기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관심인데 아니,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호재여도 증시 하락에 맥을 못 추는 건지 GSE에 대한 관점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좀 더 높아지셨잖아요. 아, 좀 걱정이 되네요. 아, 그래요? 아쉽지만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볼 텐데요.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에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소리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힘 좀 내시고요. 제가 오늘 방송 들으면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앞으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증시가 갑자기 툼에 나올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손실을 보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원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실수를 하잖아요. 잘못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뉘우치고 그 부분을 다시 고쳐나겠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GSE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겹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경상도 쪽에 도시가스 공급만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10월 달에 이미 임원은 번쩍거리고 올라가는 시점이 2021년 10월 달이 4천 원대였어요. 그때 당시 임원이 갑자기 매도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기업은 그 4천 원대 부분도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대부분 그 회사에 가장 잘하는 임원은 실적도 알고 앞으로 전망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매도화를 하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이 좀 간간 부분이 뭐냐면 공시를 안 봤다는 거죠. 공시를 봤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공시를 안 보시는 분들이 전국의 투자자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 유행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이 공시를 알려드리면서 전국에 있는 투자자분들,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공시를 이제 막 보기 시작하라는 어떻게 보면 유행 아닌 유행도 저는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900원 쭉 올라갈 때 안 파신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국제 효과가 계속 폭등하고 도시가스 가격, 가스 가격 계속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가스나 석유가 부족하냐. 앞으로 수백 년을 쓸 정도의 차고 넘치는 가스와 석유가 있습니다.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줄이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빅테크 석유 이런 기업들도 오히려 투자를 더 안 해요. 가스나 석유에서 돈을 벌고 이쪽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럼 미래에 성장 기대감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가스랑 석유 공급망이 막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시면 안 돼요. 막 랠리가 나올 때 그냥 탁 치고 그냥 끝내버리고 손 떼야 돼요. 왜? 이런 기업들은 주당 순이익이 1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적정 주가가 2천원, 천원에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연말로 지금 4천9백 원대에서 만약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갑자기 러시아 전쟁이 끝나든지 글로벌 증시가 급등세가 나타난다. 오히려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닷건은 이 종목은 2천3백 원대가 바닷건이에요. 주식 사슬이 방송 좀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요. 721선 부분이 항상 대세바닥 기준점. 밀집 국면에서 제가 오늘 기법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질 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월봉 차트를 딱 보면 갑자기 대량 거래가 시연됐던 시점은 이때예요. 2021년도 때 갑자기 이때. 10월 달이죠. 오히려 임원이 매도치고 나가는 시점이 대량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 그래서 아마 저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날아가도 이건 이변성인데? 정상적인 게 아닌데?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데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이 2022년 2월 달이에요. 사상 최대 거래량. 그런데 그때는 약간 틀려요. 그때는 봉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대량 거래 대항선이에요. 절대 추격하면 안 돼요. 대량 거래 대항선은 절대 추격하시면 이런 이변성 종목들은 평생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거 혹은 바이오, 신약 개발 이런 것들에서 고점에서 잘못 몰리면 거의 한 1년, 2년, 3년, 10년 동안 안 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예상권대에 하반기 증시가 반등이 이뤄지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 물자가 8월 정도면 고갈될 수도 있다. 영국 총리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혹시라도 하반기 좀 둔화되면 에너지 업종들은 반대로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반등시 손을 좀 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변성으로 러시아 전쟁이 격화돼서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충족을 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으로 도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좀 냉정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쓴소리를 좀 해드려야지 어떻게 보면 회원님한테, 투자자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단기 저항권, 강한 저항권은 한 6천 원대, 중후반대예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 부분에서 최근 들어 강력하게 계속 저항을 받고 밀렸거든요. 조금 더 보면 한 7천 원대 초반대까지. 그리고 주식은 전저점이 이탈되면 절대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지금 전저점은 이제 4,500원 어때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 4,500원 깨진다. 일단은 스톱시키고 나서 다시 회복될 때 재매수를 도전해보는지 아니면 종목 주체로 다른 종목을 도전해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 박스권 매매에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에너지 관련주가 지금 에너지 공급 경보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는 걸 보면 이런 러시아 사태가 끝나거나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면 그때는 또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주가가 이미 많이 선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기법 강제 시간에도. 밑에서 막 등산하려고 할 때 봐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분은 이미 정상까지 찍고 나서 중간에 내려왔다가 다시 갈 거. 다시 가면 안 되죠, 정상이. 밑으로 지금 하산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반등 줄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앞으로는 등산을 막 준비하고 체배하고 올라갈 때 초입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거 분명히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고 또 새로운 것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네.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볼까요? 의원님, 8008님. 동훈 안하텍입니다. 안하텍. 오, 예. 6,730원에 매수를 했는데 7,310원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와는 달리 이 종목은 잘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 주는 잘 갔는데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 증시 상황에 이익을 보고 계시고 정말 다행이고 축하드리고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까요? 예, 이 동훈 안하텍을 제가 좀 관심 있게 안 봤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좀 아쉬운데요. 이 동훈 안하텍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패밀리스 업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이쪽인데 휴대폰이나 IT 전자기기예요. 앞으로 핫할 분야는요. 이미 휴대폰이나 휴대전자 IT 전자기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핫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이슈가 없었던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아직까지 발전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설계 쪽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나중에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더 시장 규모도 크거든요. 동훈 안하텍은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왜? 부채도 200%대 좀 높은 편이고요. 실적도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 대비 지금 7,300원인데 매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투자자분이 지금 6,700원대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 중이에요.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좋은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동훈 안하텍 같은 경우는 지금 722선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좋죠. 밀집 국면이고요. 하지만 기업의 부채가 높고 성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들이 막 대량 매수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기관들은 손을 안 대요. 지난주 코스피 그리고 외인들 코스닥 대량 매수에 들어왔죠. 그럼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큰 욕심을 부르기보다는 진짜 큰 욕심을 부려도 만원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좀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8,000원대 언저리 정도에서는 경계권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다음 주 월요일날 지수가 급등하면서 좀 번쩍거리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채 많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고 성장성 없는 그런 기업은 그렇게 썩 이제 정상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막 수익률을 100%, 200% 도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지지권은 721선 돌파를 한 만큼 이제 이 라인대가 지지가 나와야 돼요. 6,9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역시 추가락에 대비하면서 이 박스권 매매를 일단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동훈 아나텍의 박스권 대응 전략,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정지우 대표님, 저 팬입니다. 정지우 의원님, 팬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신성위원지인데요. 예? 매수가가 2,080원이요. 예, 비중은요? 예, 이게 목표가하고 대응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20%요. 20%요? 네, 네. 얼마 안 되셨어요? 매수한 지요? 네, 한 2, 3일? 2, 3일? 네, 최근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와 대응을 물으셨습니다. 이 종목을 잘 매수하신 걸까요?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볼게요. 팬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부터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팬이라고 해서 좋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성위원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항상 종목들을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천 개 되는 종목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얼추 많이 기억력이 기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기억도 기억이 나요. 최근 들어보면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임원 같은 경우도 1,800원대에서 매집이 이뤄진 상태예요. 최대 주주가 팔고 나가지 않고 임원들이 1,8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에너지 쪽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태양강 쪽에 에너지 관련 주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죠. 새만금 쪽에도 풍력, 태양강 이런 단지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확대되고 있어서 신성위원지는 또 클린룸 쪽에 반도체 배터리 회사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 수요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삼성이라든지 에스케아닉스. 일단 나쁘지 않아요. 분명. 수급 좋고 실적만 좋아지면 되는데 아직 실적은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수급이 좋고 차트가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강 하면 신재생 에너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효과가 나중에 하락하면 태양강은 단기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태양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중장기는 괜찮을 것 같고 단기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국제 효과가 급락세가 나타날 때는 일시적으로 잠깐 멈춰야 될 때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왜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드렸냐면 차트 봤을 때 주포가 1800원대에서 매집이 들어왔는데 72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이 평선이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올선 회복 안착하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항상 이렇게 올라올 때 매수라는 게 정석이거든요. 50까지 올라오잖아요. 태양강만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배터리 설비투자 수혜 업종으로도 볼 수 있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볼 때도 이번 달부터 이렇게 파라블릭의 하락기 조수에서 움직이다가 밑에서부터 빨갛게 나오죠. 밑에서부터 빨갛게 나오죠. 저는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잘했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수급과 실적, 앞으로 전망, 차트 이런 부분들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팬이라고 해서 좋게 얘기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항상 수급과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잘 보면서 매매를 해야지만이 송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지권은요. 일단 1,8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주포세력이 1,800원대 들어오고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면 한 1,700원대 초반대? 그 부분이 중요한 지지권 같고요. 일단 저항권, 매도권 같은 경우는 여기죠. 2,600원대 부분에서 강력하게 저항받고 거래 터지고 못 간 만큼 일단 지금 한 30% 정도 갭이 있는 만큼 거기를 앞으로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그 부분을 좀 포커스로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항권. 그러시면 죄송한데 짧게 저는 이거 사실 단기로 보는데 단기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일단 단기로 보려고 하면요. 21산 부분이 2,180원에서 파라볼릭 상단이 2,280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 한 2,200원 정도? 그 정도가 초단기인 것 같아요. 2,200원.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항권 2,600원에 단기로 보시네요. 그런데 2,200원까지. 네, 참 공포스러운 한 주였는데 잘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함께 해드렸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또 다음 주 공략주와 지난주 종목 A,S 시간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방송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식삭슬이 지난주에 주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종목 좋은 거 매수할 시점이다 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점검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스맥부터 보겠습니다. 앞서서 삭셀의 기법 강의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셨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거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잘 가고 있죠, 아주. 네, 잘 가고 있죠. 지수 폭락장세 속에서 벌써 아직도 한 30% 정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제2의 한큐코리아? 뭐 기대 봐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로봇 자동화 사업 추진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랑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반기까지 지금 세력이 10월달까지 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10위 발행한 부분도. 그래서 역시 여름철에 로봇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라오스 쪽의 본사업 얘기가 작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65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추가받는 거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지수급 등과 함께 아마 올해선 회복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과일 종목 지정 예고 판단 일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부터가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는 저희 2022년 상반기 뭐 아직 지금도 상반기지만 1분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굉장히 레전드격인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스맥이 그 다음 타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럼 지난주에 매수사일을 이 두 종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지하이텍이었죠. 예 이 지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터리 쪽의 핵심 부품 장비회사거든요. 이 슬롯 따위 같은 경우가 수소전지 그리고 배터리 2차전지 쪽에 역시 핵심 부품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납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언론에 대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100원대에서 자사주 맵이 들어왔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간에 다닐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바닥에서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 그리고 이제 쓰리 바닥 패턴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이제 올선 회복 안착하면 쓰리 바닥이죠. 지난주 솔직히 이런 관심주만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왜? 전반적으로 지능시가 투매 나오니까 묻지 마시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음주 올선 회복되면 이제 우아형 쓰리 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4,100원대가 자사주 맵이 단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4,100원대까지는 일단 충분히 목표치를 잡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3,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응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요. 지난주 정보 가운데 에이트넘 인베스트도 한 조 됐잖아요. 지난주 참 어려웠는데 잘 매수가 됐어요. 예 이 에이트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급등을 했지만 뭐 지난주 투매 나왔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수급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사주 맵이 5,000원대에서 들어온 기업이에요. 1분기 주당 순위기 400원 나왔다. 극도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부터 해서 벤처 육성을 거의 사활을 걸고 육성을 시키겠다. 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시키겠다. 예전에 2000년도 때가 자꾸 저는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위기 속에서 이런 중소기업들 육성을 시킨다. 가장 큰 수혜는 역시 벤처 캐피탈. 창투주거든요. 실적이 가장 좋고요. 무엇보다 국내 자산운용 규모도 거의 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23 부근에 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3 부근에서 지금은 거의 매도를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월봉상 하단 추세 부근 근접을 한 상태에서 지금 723 선 근접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자사주 맵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매수 기회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게 두 종목이 지난주 종목이었고요. 지지난주 종목, 2주 전 종목입니다. 아미노로직스였죠? 네. 이 아미노로직스는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진짜 중요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무차입 경영을 십몇 년 동안 했어요. 기업에 부채가 거의 없었다는 게 좀 믿고 보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적이 급증합니다. 영업인율 순익률이 1분기에 30%가 넘어가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2170원대에서 매수가 돌았다. 신뢰성이 있는 기업이죠. 공동대표이사 두 명이 돌았죠. 형제, 사이좋게. 그런데 이 기업이 올해부터 해서 250억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년도 4분기에 이미 세계에서 최초로 자동화,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 비천연 아미노산이 대량 생산만 가능하다고 하면 바이오 업계의 신견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언론 보도, 기사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황금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사가 나왔던 거죠. 월봉 보면 너무 좋아요. 722선 부근 딱 붙어있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래서 722선 부근은 항상 저점이다라고 인식을 해봤을 때 월봉은 이번 달부터 돌아가죠. 밀집되어 있어요. 아직 산 꼭대기까지 안 올라갔어요.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분들만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싹쓸이 포착 종목. 저희 1분기예요. OCI를 2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가 10만 원 아래였는데 지금 10만 원 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국제국가가 폭동하다 보니까 태양광 쪽이 좀 강했죠. 그래서 OCI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때 당시 2월 달이었는데요. 태양광을 보려면 OCI면 봐라.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도 벤처 캐피탈을 보려면 에이트는 인베스트만 봐라. 왜 720만 근첩해 했으니까. 완전 저평가되어 했으니까. 주포세력. 자사주매입이 수십억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OCI도 지금은 이제 매수권이 지났죠. 13만 7천 원대가 저항권이에요. 거기 돌파하면 추가 반등. 그리고 이전 저점 부근이 11만 8천 원대예요. 여기 이탈되면 추가하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이렇게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기관도 계속 매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자 그럼 다음 주 눈여겨볼 두 종목을 어떤 거를 셀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요. 네. 이 NCN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아까 돈 안 하택도 설명 들으면서 시스템 반도체 패밀리스 기업은 휴대폰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반드시 쪽을 봐야 돼요. 근데 NCN 같은 경우 다음 주 자회사 넥스트 칩이 상장이 임박돼 있죠. 경쟁률이 3천 대가 1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청약이 7조 원이 넘어갈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가온 칩수로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NCN 같은 경우 최대 주주로서 자사주매입이 들어왔어요. 자사주매입이. 그리고 대표이사 매수가 작년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자회사 상장하고 급락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차세대 최고 글로벌 1위 기업 ARM이랑 자율주행 반도체를 올해 하반기 시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넥스트 칩이 이번에 아프아치5 자율주행 반도체를 위탁상선 삼성전자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US을 오전 9시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종목 기대되네요. 바닥 구간이라 저점 종목 기회인 듯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오늘 제 또 히든카드죠. 제가 지난주 온라인 장중공개 방송에서 한번 설명 드렸어요. 이 신화인터텍은 상한가를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대용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안 빠지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번 달에. 차트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미국 빅테크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 기초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그런데 본사 공장에 200억 투자가 들어간다. 투자가 들어가면 거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성그룹 계열사,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좀 믿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꾸준하게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있을 M10W 오전 9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영가베스 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9시부터 공개 방송이 있는데 저희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안 빠지고 무료 방송도 다 보고요. 모니터링 중입니다. 설명도 자상하고 귀에 쏙쏙 친절한 지우님. 오늘 9시에 어떤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2021년도 1등 했죠. 1등 했습니다. 총 1등 했고요. 상반기는 제가 수익률로 1등 했어요. 하인쿠, 코리아 1등 종목이 나왔거든요. 하반기에도 1등 수익률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대형 5제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일단 NCN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에 베스트 어드바이저 대상이었는데 2022년 상반기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대비하시는 분들 함께해 주셔야 되겠는데 포털창에 MTN 밴드라고 치시고 방송 예정 빨간색으로 바뀌면 공명정주위원회 사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샷0988로 정주호라고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이 QR코드를 지금 바로 찍으셔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주말 아침에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주말은 아무쪼록 파란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식 싹쓸이! 주식 싹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